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물리학 강사 손지호입니다. 오늘은 기출문제풀이 강의와 교재에 대한 안내 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 600문항 정도를 선별해서 풀어드릴 거고요. 새 교육과정의 평가원 교육청 문항은 전문항을 수록을 했고 이전 교육과정에서 주요 문항들을 수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전 교육과정의 물투 문제 중에 지금 교육과정이랑 겹치는 주제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좋은 문제들을 선별해서 지금 교육과정에 맞게 잘 가공을 해서 또 수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문제는 풀어드릴 거고요. 전문항 빠짐없이 전부 해설 강의를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전문항에 인덱싱을 넣어서 여러분들이 해설이 필요한 강의만 선택해서 볼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손필기라는 거는 제가 피트에서 진행을 했던 건데 굉장히 피트에서 반응이 좋았어서 수능 물리학에서도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보통 기출문제풀이 교재에 해설들이 줄글로 돼 있기 때문에 강의랑 싱크가 잘 안 맞고 그리고 줄글로 돼 있으니까 읽었을 때 해석하는 게 좀 느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제 강의를 직접 연구원들이 보고 필기하듯이 해설지를 만들어서 제공을 해드리면 이게 복습할 때도 상당히 좋고요. 필기가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을 때 또 이 필기를 보면서 수업을 들으면 되니까 굉장히 편하고 피트 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했었던 필기 노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공해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첫 해에는 무료로 첨부 파일로 그냥 제공을 해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면, 요청을 하시면 추후에 다음해부터는 교재로 또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이거는 제 강의를, 강의가 업로드 되면 그 강의를 보면서 연구원들이 직접 제작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강의 업로드 되고 한 2, 3일 후에 업로드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강좌명 옆에 클릭해서 다운받을 수 있도록 제가 다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출문제를 개념완성이랑 같이 병행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나는 좀 성취감을 느끼고 싶어. 그래서 개념완성 듣고 완강한 다음에 기출문제 듣고 이렇게 하나씩 듣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럼 아무래도 개념완성 들은 게 오래됐기 때문에 개념이 조금 지워졌을 수 있어서 처음에 단원별로 처음 시작할 때 핵심 개념들을 제가 설명해 드릴 거고 당연히 병행하시는 분들은 이건 스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덱스 보고 문제풀이부터 클릭해서 들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기출문제도 문제풀이다 보니까 문제를 해석하는 방법 그리고 유형을 분석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좀 배울 수 있겠죠. 그래서 패턴분석 나중에 PST에서 더 정확하게 하겠지만 이 기출문제 풀 때도 어느 정도 패턴분석을 해드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원은 제 이론 강의와 똑같이 구성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출문제 풀이를 보다가 아니면 문제를 풀다가 이 단원 내가 개념이 좀 모자란 것 같은데 그럼 바로 똑같은 단원으로 가서 다시 복습하고 오시면 되도록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자 지금 개념 완성부터 쭉 이렇게 진행을 해서 수능으로 가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개념을 들을 때는 나는 지금 수업을 듣는 거야 나는 배우는 거야 이런 느낌을 강하게 가지세요. 그래서 나는 그냥 배우는 거니까 모르는 거를 잘 이해시켜주길 원해. 근데 이 기출문제 풀이나 이 문제풀이로 들어가면서부터는 아 나는 이제 배웠으니까 내가 잘 풀어야 되겠지 라고 본인을 테스트하는 느낌으로 이 수업을 듣게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출문제 풀이를 개념만 듣고 바로 척척 풀어내는 분들은 있긴 있지만 극소수입니다. 대다수의 학생들은 이론을 들었다고 해서 개념을 내가 정확하게 이해했다고 해서 그거를 바로 문제를 보자마자 적용을 딱딱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테스트 내가 얼마나 완성됐는지 테스트를 하고 싶다 그거는 여기서부터 하는 거예요. 모의고사 여기까지 해야 어느 정도 내 실력이 완성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념 강의를 들을 때 내가 배운다는 느낌으로 수업을 듣듯이 이 기출문제 풀이도 아 풀이하는 방법을 배운다 아 저렇게 푸는 거구나 아 걔는 저렇게 묶는 거구나 유형 분석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배운다는 느낌으로 수업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출에서는 당연히 핵심 기출들을 보면서 평가원의 어떤 출제 패턴이나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PST 패턴 분석 특강에서 킬러 파트와 중킬러 파트의 유형들을 정확하게 다룰 거고요. 그 다음에 문제풀이 들어가서는 이제 이 PST에서 다루지 않은 킬러 파트 이외의 문제들을 조금 난이도를 높여서 구성을 했고 EBS 변형 문제와 그리고 기출에서 다루지 않은 신유형들 그런 것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여기까지 끝내고 나면 여러분들이 아 이제 완성이 됐다. 내가 얼마나 완성이 됐는지 테스트를 해보자. 라고 그때부터 이제 모의고사를 시즌 1, 2, 3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때 뭐 시간 배분 능력 그런 것들 키우고 그리고 어려운 문제에 딱 닥쳤을 때 이렇게 대처하는 법 이런 것들 익히면서 여러분들 만점을 향해서 달려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기출문제풀이 강의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마쳤고요. 저는 기출문제풀이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